이제 수강을 드릴게요 와아! 와아! 저번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유성 선생님께 뽑아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1등 할 수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정말 유성 선생님 모든 SM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진짜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해주셔야 하는 것도 멋진 모습 많이 볼텐데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명의 부모님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부를템고 가 부를템고 가슴이 중요한 걸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월땡 월땡 네 여러분 진짜 저희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생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는 또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정말 조절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예스! 저희는 이번 연장들이 들어온까요? 네! 축하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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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 축하합니다! 아開心 추미애 예 예 언제 오징어? 그리고 우리 모두 모두 Mile. 우리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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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. 우리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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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. 우리 모두 모두 모두. 하자 드릴 때. 배달을 오실 때. 하자 사라질 때. 너무 힘 먼들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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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우리 마음대로 포함하니! 고마워요, 시즈니! 고마워요, 시즈니! 시즈니 고마워요! 뮤직비디오 고생방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마워하셨습니다. 고마워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하셨습니다. 이 shoot. 수고하셨습니다. isn't it? 과 Con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